와... 맛있어. 햄버거 왜 이렇게 맛있어? 나 좀 먹어도 되겠냐? 와... 잘 먹는 거. 와... 햄버거 보고 싶어. 장난 아니야. 안 봐주지. 못 봐주지. 국내 줘야지. 근데 휴가 나오는 장병처럼 먹네. 기가 막다, 기가 막다. 형, 친구분도. 너무 신기하게 보시면. 내가 인스타 만들라고. 뭐 아이디 정한 거 있어?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디는 뭘로 해야 되냐? 계정이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사진도 맨날 이렇게 막 자주 찍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게 안 맞았는데 요즘에는 또 소통을 하려니까 이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무지개 회원님들은 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좀 그 라인을 좀 껴가지고 가보고 싶네요. 예전에 그 유행했던 거 있는데 예전에 SNS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랑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합치면 그럴듯한 네임이 나온대. 네임드. 햄버거 블랙? 햄버거 블랙. 오늘 아까 우동 먹었으니까 우동이랑 우동 그레이. 우동 그레이? 나는 찜짝 블랙. 하 gün. 저거 불러. 내 발거음을 빈담 tenho 드릴 Cherio baptiz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